네 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에서 7, 9급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피셋 언어 논리 알고리즘 제 6장 부분을 이제 예제 위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6장의 1, 논증의 강화약화 배워볼 건데요. 논증 개념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논증이라는 게 자신의 주장이 참이다. 이거를 논거를 통해서 입증하려고 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논거가 타당하냐, 이게 얼마나 타당하냐에 따라서 이 참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에 5장에서 배운 이 결론 그리고 근거는 전제와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따라서 2장에서는 별도로 그것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논증의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원래 연역, 귀납, 변증.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강화약화 따질 때는 연역과 귀납에 한정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역 논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이 근거가 참이면 주장이 반드시 참이 돼요. 이 관계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귀납 논증 같은 경우는 근거가 참이라고 해도 주장의 참이 100%가 되는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이 근거에 의해서 타당성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근거가 거짓말이야. 그랬을 때 귀납 논증은 이 결론이 거짓이라는 것도 100%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의 타당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이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 강화약화 문제를 풀게 될 땐 이제 주로 연역이 아니라 귀납 논증의 소재가 출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논증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방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논증을 강화하는 방식의 대표적인 건 먼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더 찾아서 근거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장의 근거를 지지하는 설명이나 사례를 찾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늘리는 게 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라도 좀 더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어서 좀 더 타당성을 올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사례를 찾는다든가 구체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샘플 사례 같은 것들이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반론이 있을 때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면 자기 주장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때로는 글을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반박을 가정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제 미리 재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예상되는 반박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화의 방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화하는 방식 1번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근거를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주장의 근거를 지지하지 않는 설명이나 사례를 찾는다. 자 그 다음에 주장에 대해 비판한다.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비판으로 넘어가겠지만 여기서도 이게 약화의 방식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은 다음 글의 실험 결과가 강화하는 것을 보기에서 그때 여러분 여기 빠졌어요.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펜터치 해봅시다. 한 연구진은 자극 X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고 했어요. 자 실험이 나오면 항상 그 실험의 목적이 공개됐을 때 쳐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들은 X가 있는 환경에서 성장한 동물과 X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한 동물 이 동물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뇌를 살펴본 거죠. 자 그럼 실험을 위해 동일한 조건에 연구용 G를 100마리를 절반씩 그럼 50마리 50마리 나누어가지고 각각 A그룹 B그룹에 배정했대요. 자 그때 A그룹의 G는 자극 X에 노출된 반면 B는 X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노출한 G와 X에 노출하지 않은 G 이렇게 두 그룹이 생긴 거죠. 자극 X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였으니 이제 그 외의 변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두 그룹 G의 뇌에 대해서 부위별로 무게 측정과 화학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A그룹의 G는 B그룹의 G와 다른 점을 보여주었어요. 이럴 때 막 다른 점 이런 데 밑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밑에 보면 자 두 그룹의 뭐가 달랐냐. 전체 뇌 무게에 대한 되뇌 피질의 무게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되뇌 피질이 뭐하는 곳인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A그룹 G의 되뇌 피질은 B그룹 G의 되뇌 피질보다 더 무겁고 치밀하였다. 자 이렇게 무게도 더 나가고 밀도 치밀했다라는 건 조직이 치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밀도 조직 밀도도 높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뇌의 나머지 무게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럼 되뇌 피질에만 반응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더 읽겠습니다. 또한 B그룹의 G의 내보다 A그룹의 G의 내에서는 크기가 큰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는 더하기죠. 신경교세포도 이런 거 잘 읽으세요. 신경세포랑 신경교세포랑 더 많았어요. 자 그러면 A가 되뇌 피질이 더 무겁고 더 치밀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도 많고 신경교세포도 많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신경교세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또 나와 있고요. 자 세포의 DNA에 대한 RNA의 비율은 세포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포가 성장하여 크기가 커질 때 높아진다. 두 그룹의 G의 뇌를 분석한 결과 DNA에 대한 RNA의 비율이 DNA에 대한 RNA 비율이 높아진 뇌 신경세포가 자 그러면 요렇게 연결해주고 그게 B그룹보다 A그룹이 더 많았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다 A가 많죠. 자 그 다음 A그룹의 G의 뇌에서는 신경전달물질 알파가 더 많이 분비되었는데 자 그 신경전달물질의 양은 A그룹의 G의 뇌보다 B그룹의 G의 뇌에서 30% 이상 적다 그랬죠. 그럼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역시나? 30% 이상 A그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마저도 A그룹이 신경전달물질 알파의 양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래도 요 문제는 방향성이 한 방향이잖아요. 근데 진술해서 글쓴이가 한번 일부러 계속 무겁다. 그 다음에 치밀하다. 얘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너무 쉽나? 하니까 마지막에 B가 더 적다라고 말해서 한번 뒤집어서 요렇게 하게 조금만 피곤하게 볼까? 요런 식으로 진술한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정리하면 뭐예요? 자극 X 때문에 A가 모든 것이 더 큰 값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 X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신경교세포의 수화 신경전달물질 알파의 분비량이 많아진다. 강화 자 그 다음에 자극 X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전체 뇌무게에 대한 되뇌 피질의 무게 비율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전체 뇌무게는 똑같다며 자 그리고 되뇌 피질이 촘촘해진다. 강화 자 그 다음 자극 X가 없으면 없으면 누구예요? B죠. 자 그러면 자극 X가 없으면 있을 때보다 A보다 자 얘만 서술이 반대죠. 신경세포의 크기와 수가 늘어날까요? 신경세포의 양도 어때요? 신경세포랑 신경교세포가 더 많은 게 A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B가 더 그렇다라는 진술은 뭐예요? 약화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니은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답안 3번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은 다음 글의 기억을 강화하는 겉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 안에 기억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1977년 캐나다의 실험에서 연구진은 인공조미료 사카리니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게 실험 목적 실험 목적 티크하기로 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느냐를 찾아 봅시다. 그래서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쥐한테 사카린 양을 너무 많이 투여했다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뭔가 아까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문제처럼 뭐 대조군과의 차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실험 과정에 이의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쥐 몸에 비하면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지 않았냐 인간에게로 치면 그 양은 음료수 800병의 사카린 양이다. 근데 어떤 인간이 음료수 800병을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리얼리티 떨어지는 실험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쥐에게 맞게 용량을 줄여서 넣었어야지 라고 이 실험이 비판받은 거예요.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비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뭐 그래 비판에 대해서 일부 인정해요. 그래 놓고도 이것은 합당한 비판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입장은 저 실험에 대해서 옹호 하는 관점일 거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인간에게 적용할 실험 결과를 얻으려면 인간이 사카린에 노출되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상적인 환경에서 대개 발암물질은 유효성이 아주 낮아서 수천명 중 한 명 정도의 비율로만 그 효과가 확인이 된다. 그런데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려고 하면 사람 수천명에게 사카린을 먹이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자 바람물질 유효성은 몸에 그 해당 물질을 받아들인 개체들 가운데 암에 걸리는 개체의 비율에 의존하는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물질의 유효성이 낮아진다. 물론 그 바람물질의 유효성이 낮아도 피해는 클 수가 있다. 이게 아무리 발암물질이 암을 일으킬 확률이 낮아도 그래도 암에 걸리면 어쨌든 뭐 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암에 걸리면 피해는 그 한 명에게는 엄청나니까요. 그죠? 자 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 유효성이 매우 낮아도 관련 모집단이 수천만 명이라면 그로 인해 암에 걸리는 사람은 수만 명이 될 테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 인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실험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바람물질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한테 다 사카린을 먹여볼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럴 때 택하는 전형적인 전략은 다수에게 실험을 할 수 없으니 사람 다수에게 실험을 할 수 없으니 자 그러면 동물 다수 자 근데 동물도 엄청나게 많이 실험할 수는 없으니 용량으로 높여서 유효성이 있다 없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 대상의 수를 줄이고 바람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는 거다. 그렇게 하면 뭐 사실 우리가 유효성에 대해서 유효성이 어느 정도 있냐는 입증 못해도 유효성이 있다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 어떤 바람물질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투여를 한다면 200마리 쥐가 오는데 암이 발생한 거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바람물질을 전체 음식의 5%로 늘리면 200마리만 실험을 하더라도 그래도 제법 여러 마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여량을 늘리는 게 이 실험에서 왜 유효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카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려고 한 1977년 실험과 그 활용의 타당성엔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그 실험을 옹호하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까 기억 부분이 이 실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한 재반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옹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옹호하는 관점을 강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인간이든 쥐든 암이 발생하는 사례의 수는 발암물질의 섭취량에 비례한다. 여러분 이게 섭취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용량을 늘려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섭취량을 늘려도 비례하지 않는다면 용량을 늘리는 것이 유효하지 않죠. 자 그래서 섭취량에 대해서 여기서 발암물질의 투여량을 늘리는 것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쥐에게 다량 투입했을 때 암을 일으킨 물질 중에는 인간에겐 발암물질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러 쥐한테 실험을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타당성을 약화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은은 엑스 그 다음 발암물질의 유효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의 실험 대상을 확보해야 유의미한 실험들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 발암물질이 유효성이 크면 더 쉽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다수를 실험하지 않아도 더 빨리 발견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엑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입각하여 이 글에 부합하면서 그래서 이 글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기억하나입니다. 그럼 1번이죠. 답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예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제 여러분 이게 텍스트 압박이 있어서 그렇지 유형이 생각보다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좀 평이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잘 읽으면 근데 지문을 너무 속독하다가 여기 나온 실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정답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피셋은 아시겠지만 배점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득점할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붙잡고 끙끙 알아봤자 득점을 주지 않는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문제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 유형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글의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기억리은 디귿부터 제대로 이의를 합시다. 자 내용입니다. 개구리와 거북이의 성은 배아에 있는 성 염색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아로마테이지인데 이는 개구리와 거북에서 성결정 호르몬인 호르몬 A를 또 다른 성결정 호르몬 B로 바꿉니다. 자 그럼 여러분 A를 B로 바꾼다는 건 다른 성의 호르몬으로 바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A에서 B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아 남자를 여자로만 바꾸나 바라든가 여자를 남자로만 바꾸나 바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로마테이지는 배아의 상태일 때 배아에 있는 성염색체의 작용을 해서 성별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자 그다음 따라서 아로마테이지의 발현량이 많아지거나 활성이 커지면 호르몬 A에서 호르몬 B로의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자 그다음 성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배아의 초기생식소에서 그럼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성이 성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아로마테이지의 발현이 증가하면 이 안에서 유전자 X 발현이 억제가 돼가지고 초기생식소가 난소로 분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성분화 전에는 아로마테이지가 난소로 분화되게 만드니까 암컷에 유리한 정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한 방향으로 정해준 거야. 자 그래서 성이 결정되기 전에는 아로마테이지가 암컷 생산에 기여해요. 자 그다음 이와 반대로 초기생식소 내에서 아로마테이지 발현에 변화가 없으면 숱컷 성체가 됩니다. 그럼 아로마테이지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초기생식소 내부에서 성분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암컷 수컷 그죠? 자 그다음 성체 생식소에서 만들어진 성결정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가 되어서 성적 특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성체 수컷과 성체 암컷 모두 자 아로마테이지의 발현량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여기서 끊어주세요. 왜? 자 이 앞부분까지는 성분화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성분화 확정 전에 아로마테이지는 암컷에 기여해요. 아로마테이지 없으면 수컷이고요. 성분화 전에는. 근데 이제 성분화가 되고 나서 성체가 됐어. 이미 암컷이 됐거나 이미 수컷이 된 거야. 자 그럼 결정 났을 때 자 그때 아로마테이지가 나오면 아로마테이지가 발현이 되면 그때는 혈중 호르몬 호르몬 A의 양이 줄어들고 호르몬 B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타고난 성체가 된 성이 있는데 반대성의 호르몬 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알파와 베타가 등장하네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 아로마테이지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까 전엔 근데 여기 환경오염물질이 개입해요. 자 그럼 이 앞에서도 한번 달라주세요. 자 환경오염물질 알파와 이제 베타가 성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컷이 될 될 될 수컷이 될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확정전이죠. 성분화 확정전 자 그 전에 성염색체 가지고 있는 거북이의 배아 배아가 성체로 발달하는 동안에 알파에 노출이 되면 난소와 암컷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암컷 거북이 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 환경오염물질 알파가 수컷을 암컷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 거북 배아가 성체로 발달하는 동안에 생식소 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A의 양과 그 다음에 아로마테이지의 발연량은 알파에 노출되지 않은 거북이 배아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별 차이가 없었다고 했어. 이건 그럼 얘랑 달리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지만 자 이렇게 배아가 성체로 이제 거북이에서 발달되는 동안에는 이때는 이제 이때 배아가 성체로 발달되는 과정에는 호르몬의 양에는 차이가 없었다. 자 이때는 차이가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알파에 노출된 배아는 발달 과정에서 성결정 호르몬에 의한 효과인 암컷 생식기 발달의 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베타에 노출된 염색체상 수컷 개구리 배아를 키우면 난소를 가지고 있는 암컷이 되었다. 얘도 마찬가지 베타 때문에 암컷이 됐네요. 심지어 성체 수컷 개구리를 베타에 수십일 동안 노출을 시키면요. 그러면 혈중 호르몬 A양이 지금 암컷 개구리와 비슷해져요. 그럼 요거는 이 점과 다르죠. 알파 베타의 차이가 있어요. 자 알파 같은 경우는 이미 성체가 된 성체로 자라나고 있는 그 내부에서의 성호르몬에는 변화를 못 일으켜. 그런데 베타 같은 경우는 성호르몬의 변화를 일으켜. 자 그 다음 이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 세 가지 가설을 얻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일단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알파가 수컷 거북이 배아를 베타가 수컷 개구리의 배아를 여성화한다. 배아일 땐 암컷 됐잖아. 맞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 베타가 성체 수컷 개구리 다 자랐어도 호르몬에 영향을 주잖아. 베타는 그래서 성체 수컷 개구리의 혈중 성결정 호르몬에 변화를 줘요. 베타는 근데 알파는 못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거북이의 배아에서 성체로 발달하는 동안 배아에서 성체로 발달하는 동안 알파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A의 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게 알파 베타의 차이였어요. 자 그럼 자 여기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알파가 염색체 상 수컷인 거북이 배아의 미분화 생식소 내에서 자 그럼 미분화라는 건 성결정 전이죠. 자 그때 유전자 X의 발현을 억제한 것을 보여주는 후속 연구 결과는 자 기억을 강화한다. 기억이 뭐였는데 자 기억이 여기서 배아가 여성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돼버리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거 맞죠. 네 강화하죠. 자 이 유전자 X의 발현을 억제해야 수컷이 되지 못하고 암컷이 되니까요. 유전자 X 그래서 찾아봐요. 유전자 X가 억제되면 암컷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맞고 자 그 다음 베타가 성체 수컷 개구리에서 아로마테이지의 발현량을 늘리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알파와 달리 베타는 성체가 되고 나서도 호르몬에 영향을 줬어요. 그거는 아로마테이지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강화 맞죠.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 강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염색체상 수컷인 거북배아와 암컷인 거북배아 모두 알파에 노출되면 자 여러분 알파는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나 없었나 예 호르몬에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호르몬 A가 만들어지는 양이 감소하면 영향을 준 게 되죠. 아까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영향을 줬다며 그럼 이건 약화 근거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약화라고 했죠. 그러니 모두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은 기역을 강화한다. 니은은 니은을 강화한다. 디귿은 근데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영향을 줬으니까 약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는데 막 식을 쓰고 그런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식을 만들고 쓰다가 틀려가지고 더 틀릴 수 있어요. 이해를 잘하고 지문의 펜터치 잘 남겨서 정리 잘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강화, 약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챕터 논증의 비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논증의 비판에서 우리 논증의 약화랑 그럼 비판은 뭐가 다를까? 생각할 필요는 있나 이걸? 자 여기서 논증의 약화와 비판 반박은 모두 주어진 논증을 공격을 하여 그 논증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라는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풀 땐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것을 나누어서 배워보면 좀 더 사고가 섬세해져요. 네 그래서 배울 땐 이렇게 배우고 문제를 풀 땐 굳이 이걸 구별하는 게 문제풀이에 기여하는 건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논증은 일반적으로 근거에서 이렇게 결론 이렇게 강화가 되죠. 자 여기서 글쓴이의 목표는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의 참을 타당성을 올리는 거죠. 자 그때 반대로 우리의 목표는 자 이렇게 뭐 할 때? 비판 반박할 때 글쓴이의 주장을 받을 수 없다.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 대상이 두 포인트가 있는데 근거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고 주장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독해 알고리즘에서는 뭐라고 수업을 했냐면 독해 알고리즘에도 제가 비판 추론 패턴이 있어요. 이 비판 추론 패턴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의 말이 틀렸어. 사실 비판. 그 다음에 난 너와 생각해 달라. 관전 비판. 근데 이렇게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 하는 걸 보세요. 자 첫 번째 방식 근거를 공격한다. 근거를 공격해서 근거가 거짓이 되면 귀납인 경우에 결론이 100% 거짓말임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결론이 참임의 확률이 떨어져 나가죠.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로 사실을 공격하는 경우에 이 주장을 뒷받침했던 사실들을 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 너와 이제 난 너와 생각이 달라가 아니라 이거는 너의 말은 틀렸어. 너가 주장한 것을 뒷받침한 근거들 중에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이제 끌어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그 자체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이 주장을 뒷받침한 근거들이 사실일지라도 사실일지라도 그래도 이 주장이 실제로는 실현될 수 없거나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이 실현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라고 그러니 그 말이 다 참이라 할지라도 근거들이 그래도 그 주장으로 하여금 일어나는 후생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그 주장을 실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난 너와 생각이 달라요. 너의 말이 틀렸어. 난 너와 생각이 달라. 네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근거가 모두 옳다 해도 주장이 도출되지 않는다. 즉 이거예요. 근거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주장이랑 연결이 되니? 그러니 논증 자체의 완성도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논리의 오류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논증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립되지 않는 논증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5장에서 배운 논리적 오류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제를 통해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민간경력자 제형 2014년도 문제예요. 다음 글에 도덕적 딜레마 논증에 대해 비판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도덕적 딜레마 논증이 뭔지 봅시다. 자 글을 읽어보면 여기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실험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어린이를 의료실험 대상으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의료실험 대상들이 어린이한테는 제대로 된 동의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68년 미국의 소아약물학자 셔키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 딜레마 논증을 제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핵심적이에요. 자 어린이를 실험 대상에서 배제시키면 어린이 환자 집단에 대한 충분한 실험을 하지 못한 채 뭐 성인이나 동물실험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약품을 진짜 환자들인 어린이들한테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를 약물을 진짜 환자인 어린이들에게 주게 된다는 면에서 도덕적으로 그죠? 이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것과 또 반면 어린이들을 그러면 실험 대상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실험을 하면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동의능력 문제 자 그거 제한적인 동의능력만 가진 존재들한테 동의를 시켜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앞에 나온 내용이 반면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양면을 다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 이제 우리의 선택지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선택지는 어린이를 실험 대상에서 배제시키거나 배제시키지 않는 것 뿐이다. 결국 얘가 결론이에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도덕적인 잘못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역시나 도쾌 알고리즘에서도 수업을 했던 연역 논증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A 그리고 B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반면을 두고 자 어린이들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으면 이랑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 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래도 안 좋고 이래도 안 좋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게 대전되고 대전제 A와 B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둘밖에 방법이 없다. A나 B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도 하나의 전제예요. 이거 전제 1 이거 전제 2 A와 B에는 각각 문제점이 있는데 A와 B 말고 제 3안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이러나 저러나 문제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비판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전제들 즉 논거로 사용한 것들에 대한 사실적인 비판 예를 들어 이것에 문제가 없다. 이것에 문제가 없다. 혹은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 이런 거 네 이런 거 가능하고 이 말이 모두 사실이어도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논증의 관계에서 이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겠네요. 왜? 주장에서의 이 주장을 도출할 때 논증 과정에 문제가 없었어요. 오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아까전에 배운 세 가지 중에 셋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팩트 비판을 하거나 사실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주장 자체를 이제 비판해야 되는 것만 남았어요. 자 그럼 내용 보죠. 보기예요. 어린이를 실험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A네. 자 이 위험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부되어야 한대요. 자 거부되어야 한대. 그러면 애들 데리고 실험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적합한 사전 동의 없이 행해지는 어떠한 실험도 도덕적 잘못이기 때문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안 하고 그냥 결국에는 어린이 환자한테 불안전한 약물을 줄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건 앞에 나온 도덕적 딜레마 논증에 대한 비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나 성인에 대한 임상 실험을 통해서도 어린이 환자를 위한 안전한 약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에 동의하냐 안하냐는 중요하잖아. 여러분들은 이거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면 안 돼.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그 논증에서 뭘 깨져? 우리에겐 A나 B 외에 제3안이 없다. 이걸 깼잖아. 다른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니까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비판으로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어린이의 동의 능력을 적합하게 보완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B를 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어린이가 동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합한 동의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비판이 되죠. 그래서 답안은 몇 번이 될까요? 네 4번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제를 찾아서 풀어봤어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논쟁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내용을 볼게요. 신의 존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신을 믿는 선택을 한다고 해보자.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사후에 무난한 행복을 얻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살면서 이제 행복할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신이 존재할 확률은 적어도 빵보다는 클 거야. 자 그렇다면 신을 믿는 선택을 통해 얻게 될 행복의 기대값은 무한대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살면서 느끼는 행복이 전부일 뿐이지만 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하면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행복은 생전에 얻은 것이 전부일 것이고 그것밖에 없죠. 그러면 무한의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대값이 최대가 아닌 선택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기대값이 최대가 아닌 선택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전제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을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그 일반 원칙은 나도 받아들인다. 하지만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늘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자 왜일까?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신의 존재를 믿고 뒷면이 나오면 믿지 않는 식으로 신의 존재에 관한 믿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보자. 이건 가정이에요. 자 이때 앞면이 나오면 신을 믿게 되고 행복의 기대값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뒷면이 나오면 신을 믿지 않게 되고 유한해지겠죠. 자 이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므로 2분의 1의 확률로 무한한한 기대값을 얻게 됩니다. 자 무한한 기대값을 얻을 확률이 0보다 높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동전 던지기로 선택하는 그 선택의 최종 기대값도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냥 아까 전에 얘기한 무한대의 확률이 2분의 1을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전 던지기로 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라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예외적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갑에 대해서 을이 비판한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너의 말이 맞아 그래 그거 무한대가 되는 거다 인정 그리고 신 안 믿으면 그러면 유한하지 근데 동전 던지기 결정 생각해보자 그러면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아도 무한대인 게 여전하잖아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공통점이 있어요. 갑도 을도 자 기대값이 무한대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대값과 선택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둘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갑과 을은 합리적인 사람은 최대의 기대값을 가지는 선택을 할 거라는 점이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렇게 주장했잖아 자기가 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신을 안 믿는 선택이 아니야 여기서 이걸 조심해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 동전 던지기를 선택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서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논리학이나 논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해를 하려다가 왜곡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을 믿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랬지 신을 안 믿는 선택을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두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을은 그렇지 않다 맞죠? 자 그 다음 을은 동전 던지기를 가정했지 을의 논증에 따르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지만 이것까지 봤고 을의 논증에 따르면 당첨 확률이 매우 낮지만 0보다는 큰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신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신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것은 신을 믿는 선택만큼 합리적이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물론 동전 던지기보다 확률이 더 희박해졌지만요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몇은 그렇죠? 그게 수가 아무리 작아도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다. 동전 던지기 2분의 1이든 그보다 낮은 확률이든 어쨌든 무한대니까요. 그래서 답 5번 여기까지 해서 우리 6장의 예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사실 7장 8장인데요. 7장 8장은 조금 특수한 유형들이고 출제 확률이 심지어 100%도 아닌 제가 이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다뤄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